해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퀴즈는 가로, 세로, 대각선에서 단어를 찾아보세요. 총 5문제로 60초 안에 4개의 단어를 찾아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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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채널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